800분 구독자 감사나는 이벤트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응원 속에 마쳤습니다. 아낌없는 응원과 성원에 감사드리며 모든 분들께 나눔을 할 수 없음에 안타까움을 표합니다. 신비의 다육정원에서는 개념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과 즐거움을 나누는 나눔 이벤트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오니 앞으로도 계속 행복한 다육생활을 서로 격려하고 응원하며 꽃금만 함께 걸어가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당첨자 투표를 하겠습니다. 800명 구독자 감사나눔 이벤트 중복인원인데요. 707분이 응모를 하셨어요. 먼저 큰 바구니, 큰 꽃다발 바구니부터 추첨을 합니다. 다담다육이야기님 축하드립니다. 1등에 당첨되셨습니다. 800명 구독자 감사나눔 이벤트 2등 추첨에 들어가겠습니다. 신영선님 축하드려요. 2등에 당첨되셨습니다. 구독자 감사나눔 이벤트 마지막으로 3등 로우 추첨하겠습니다. 이지형님 축하드립니다. 여기 분홍색이라는 거는요. 같은 이름일 때 동그라미 색깔을 말하고 있거든요. 분홍색 이진형님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오늘 추첨에 당첨되신 여러분께 축하 인사드립니다. 고정 댓글에 저의 메일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연락 주시면 상품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